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개시의 감동으로 무식적으로 말한 것 즉 오늘 설교 말씀 주제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본성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장사 대신과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하늘 지성소의 드림으로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로잡고 지배하던 사탄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을 무력화시키고 부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인간은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구나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의 방식은 로마서 10장 9절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